초대에 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 수상의 영광까지 받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조선총잡이는 강렬 여름에도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단독립으로서 스태프분들, 여러분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새로운 한국형 퓨전 사극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상대로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한류 배우상이니까 체인한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배우로서 활동한다는 게 정말 축복받을 살린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성실히 한국 드라마를 알릴 수 있도록 배우로서 노력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많은 배우분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저와 함께 좋은 작품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드라마 부문 신상이 있겠습니다.